안녕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청주에서 오셨다고요 청주에서 지금 엇저녁에 비가 많이 왔어요 여기 네 거기 괜찮아요 어제 밤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낮에 하고 그제 많이 왔죠 자 지금 이제 마주 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당장에 갑작스럽게 생긴 이변 변곡 다급한 일 발등에 불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전반적으로 본인 인생이 좀 꼬임이 많았고 허무함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앞으로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참 자랑거리가 없을 거야 자랑거리가 없는데 그래도 앞으로 내가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예요 근데 그 첫 번째 가장 중심인 것은 금전이죠 금전 금전인데 우리 대주님은 월급이나 조심히 받으셔야 돼 뭘 사업한다고 깝치면 안 돼요 왜냐 감언이설에 너무 흔들려요 넌의 말에 심지가 굉장히 유순하신 분이에요 본인 상품이 유순하시면서도 악의가 없으신 분이에요 나이는 먹어갈지 몰라도 순수함이 항상 있는 사람이야 영악하거나 영특함이 떨어지고 숫자 계산이 떨어져요 그러한 당신이 무슨 누구말의 게임에 꼬여서 사업을 이룰 때에는 번 한 푼 벌면 두 푼 나가고 세 푼 나가고 네 푼 나가야 돼 그러니 내가 돈 벌려고 무언가를 시작해놨으면 빚이 더 많이 생겨야 되고 사실상 지금 그렇게 살아오셨어 넌의 게임에 실속 없이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식 볼 낫이 있겠어요 배우자 볼 낫이 있겠어요 가정이 없다 소리는 없습니다 가정 있으시죠 슬아에 따님도 두셨죠 아니요 아들만 두셨어요? 네 아들 몇 분 두셨어요? 둘 아들 두 분 두셨어요? 네 지금 기회생이면 출가들 하셨습니까? 아드님들은 작은 아들은 몇 살 안 됩니다 24살이가 아직 멀었네 큰 아들은요? 큰 아들은 7살 많아가지고 31살 우리 나이로 31살이죠 다들 출가 안 하신 거예요? 네 미혼이죠 그런데 사실 나 집 안에서 내가 큰소리 칠 입장이 못 되네 네 그죠? 큰소리 칠 입장이 못 되는데 자 24년도는 갑진 년이다 보니까 원진이라는 살이 끼고 또 돌아오는 25년도는 을사년인데 이 상충이라는 살이 껴요 상충이라는 살이 껴 그런데 우리 아빠 사주는 또 7월생이다 보니까 이름은 얘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7월생이다 보니까 이 원숭이 다리야 그런데 내년이 뭐냐? 내년이 바로 또 을사년이야 우리 아빠가 22년도에도 병고가 있어야 돼 금전적인 손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2년 21년 22년에도 내가 돈이 나가야 되는 형국이에요 돈이 나가야 되는 형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 문제의 배신수 무언가 좋지 않았던 그런 형국인데 지금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아빠 몸사려야 됩니다 돈을 조심해야 돼요 누구 말 듣고 내가 그동안에 이런 거를 만회하겠다고 섣불리 나서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사업이든 투자든 간에 소재수는 없을까요? 조만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잖아 뭘 하지 말라고 이미 해놓은 게 이미 해놓은 거 있으면 손재 안고 가셔야 돼요 그거 언제 해놨어요? 그게 지금 11월에 준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 언제 해놨냐고 8월에 올 8월에? 지난달에 왜 그랬어? 그건 그냥 가만히 있으러서 속은 거죠 그게 한두 번이었어 왜 아빠는 안 달라지냐? 넌의 말에 자꾸 현옥이 돼 좀 마누라한테 물어보고 자식한테 물어보고 살아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우리 아빠 잘 속아 사탕발림에 잘 속아 실컷 벌어가지고 내가 눈 가리고 도둑맞는 격이 한두 번이었냐고 살아오신 날이 내가 하잖아 월급이나 조신이 받고 있으면 고생 안 하고 금전이 그렇게 다급하지 않을 뿐이야 근데 뭘 하려고 하면 자꾸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 보기에 이제 한두 번이 아니니까 체면도 잃고 그거는 손재예요 그게 11월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네 준다고 그랬어요 다는 못 들어와요 11월 상간에서 일부 들어올까요? 12월 상간에 일부나 들어오지만 어쨌든 다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들 약속처럼 철저하게 못 들어옵니다 근데 자꾸 얘기하잖아 놈의 말에 속지 말라고 특히나 내년 상반기 안 좋다고요 올해는 원진이라는 살이 껴있어서 내가 뜻하고 바라는 일이 자꾸 멀어지고 흩어져요 마무리가 딱딱딱딱 지어지질 않아요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도 그러는 형국이야 근데 내년에는 충살이 들어오고 삼재라는 역마가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가 뭔가를 자꾸 시작하거나 다시 도발하려고 하는 기운이 생겨나요 그런데 적어도 6월 전에는 움직이시면 안 돼요 6월 전에 움직이시면 또 그게 결국에는 관제로 엮여요 송사 시비가 된단 말이에요 손해가 되고 그러니까 절대 하셔서는 안 되고 그리고 본인 어머님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셨죠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는 일이 빛이 안 나요 돌아가신 지 한 6, 7년 됐어요? 2003년도니까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20년 넘었지 그러면 아버지가 가랑비에 옷 젖고 내리막 타는 것도 오래됐겠네 하여튼 좋을 때 한 번도 없었어요 열 몇 살 때부터 이 가난을 벗어보자고 아버지 어머니 사실은 보니까 워낙 가난하니까 17, 16살 때부터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온 만큼 그래도 30대 중반부터 40 중반까지는 내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고 그런 대로 안정을 깨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자꾸 뭔가를 도발을 한단 말이에요 뭘 자꾸 해보려고 한다고 특히나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놈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뭐 있었냐고 없었죠 없잖아 잘한다 그런 대답을 뭐하라 해 없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당장에 지금 내년에 내가 병이 든다 이런 거 없습니다 후년에도 갑자기 병이 든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손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면 되네요 손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 과거지사의 문제를 한 방으로 털어버리려고 뭘 자꾸 시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 한 푼 걸려고 그러면 세 푼 나가고 네 푼 나간다고 본인이 여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차곡이 차곡이 내가 저축하면서 자수성가로 이렇게 모아가실 뿐이지 사실상 어려서는 내가 부모가 힘이 없어서 부모의 덕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당신 나이 서른다섯여섯이 지나면서부터는 내가 자수성가로 내 힘으로 먹고 사는 데 기반이 없고 그리고 마흔일곱부터는 문서적으로 내가 자꾸 집을 늘려간다든가 아니면 자꾸 이렇게 저축을 해가면서 기반이 마련해져야 되는데 그러한 종작돈들을 자꾸 다른 사람의 꾀임에 잃어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팔자 타령할 게 아니라 당신의 성품을 타령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팔자가 나빠서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성격 성향이 넘의 말에 너무 잘 속고 귀가 얇아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사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조심히 돌아가시라고요 좀 더 물어보면 안 될까요? 뭘 더 물어봐요 애들은 좀 치열 되고 그런 건 안 될까요? 신점이에요 아버지가 오셔서 아버지에 대해서 보시는 거고 방송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찾아오세요 아셨죠? 집사람하고는 어떻게 사이가 안 좋잖아 납작 엎드리세요 아니 그 만나서 좀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납작 엎드리세요 납작 엎드리시면 납작 엎드리시면 내후년쯤에 연락 오실 거예요 내후년? 나 마음이 아까 내가 그랬잖아 집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을 거라고 근데 납작 엎드리세요 엎드리고 뭐 그런 거 없는데 빠딱 들고 그런 거 없는데 뭐? 고개 빠딱 들고 그런 거 없는데 네가 네 자신을 몰라 자중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마누라가 왜 본인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 원래 그거는 신앙을 이제 하고 있었고 나는 원래 신앙을 안 한 사람이고 신앙을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때문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몰라요 아빠가 지금 내가 여태까지 뭔 소리를 했어요 남편이 맨날 돈에 대해서 사고를 치고 어? 빚이 안 나는데 그건 전혀 몰라요 그건 전혀 모르고 신앙에다가 돈을 많이 넣었어요 넣는데 뭐 그거는 이제 자꾸 얘기하면 괴로우니까 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내가 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넣으셨잖아요 네 그게 그 돈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틀어진 거야 이 사람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넣을 때 잘한다고 반수 쳤는 사람인데 지금도 거기서 간부를 맡고 있으니까 무슨 신앙이에요? 똑바른 신앙은 아니겠네 정산도 비쳤구나 그래서 이제 계벽이 온다 뭐 이런 그런 기조거든요 선지계벽 온다고 네 계벽이 온다 하는 그런 기조라서 내가 들어가야 돼 이제 이분은 나보다도 이제 신앙에 포교할 목적으로 했었고 나는 이제 신앙을 한 이유는 이제 검은하고 이렇게 뭐 친해보자는 그런 의사 이제 서로 달랐어요 달랐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이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그런 거지 그런 어떤 소재 얘기지 계벽은 내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네 알았고요 다 된 거예요? 아니 다 된 게 아니라 지금 방송이라 그런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와이프하고도 사이가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돈 문제로 인해서 시발점은 틀어지기 시작을 하셨어요 두 분이 뭐가 됐든 간에 그 신앙에 돈을 넣든 뭐가 됐든 간에 돈 문제로 인해서 돈 문제로 인해서 틀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돈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요구를 하든 아니면 내가 많이 벌어오든 이 돈 문제에 대해서 틀어진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와이프하고 더 가까이 지내시려면 조금 맞춰주셔야 돼 그 사람하고는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 좀 맞춰주셔야 돼 자꾸 줘야 되는데 맞춰주셔야 돼 안 살 거면 몰라도 그러면 불안해 근데 본인이 본인이 와이프가 모를 거다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본인이 밖에 나가서는 잃어버리는 돈이 있는데 나한테는 좀 박하기 때문에 더더욱 좀 마음이 틀어지시는 게 있거든요 돈 문제로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두 분 관계가 서로 틀어지시는 거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 돈 문제를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은 돈이 못 벌면은 안 돼 이제 다시 살게는 안 되는 거네요 돈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많든 적든 간에 본인은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은 알아요 이분은 알아요 네가 돈이 있는데 나한테는 안 쓰고 엄한 데는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에 서운함이 있어요 종단에 썼죠 종단에 많이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돈 문제에 대해서 타격점을 보시고 이분하고 사실 것 같으면 납작 얻들이라는 건 그냥 본인 성향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럼 그런 게 된다면 그게 돼야 돼요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본인이 내가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두 분의 돈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좋은 관계로 이어지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혼한다 소리는 또 안 나옵니다 그래요 돈 문제를 내가 이미 썼는 건 썼는 거고 내가 당신 때문에 돈을 종단 때문에 돈을 썼다 이 말은 안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와이프가 서운해서 갔으니까 뭔가 돈 때문에 서운하게 내가 이 사람을 긁은 일이 있든지 달라는 데 안 준 일이 있든지 이런 거 아까 내가 납작 엎드리라고 하는 건 상대에 맞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에 맞추시면 이분은 당장이라도 돌아옵니다